나 넣어볼게 음 괜찮은데? 괜찮아? 뭐 뭐 가 뭐 뭐 자로 시작되는 단어 뭐 있어요? 뭐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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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잘 떠? 너무 불쌍치잖아 꼼꼼하게 자 아피씨가 왔습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콜라가 왔습니다 아피씨가 조심 두시 두번째 이거 비번지 다 빼줘 서진아 알겠어 서원아 이거 피자 왜 시킨 줄 알아? 엄마가 먹고싶다고 해서 시킨거야 이게 뭘까? 오늘 엄마가 먹고싶다고 피자 시킨건데 엄마 우리 좀 기다려볼까? 몇 푼 남은지? 우선 아빠 준비하고 싶게요 아빠 엄마 신경쓰지 말고 그냥 먹을래 엄마 신경쓰지 말고 먹을래? 응 그냥 먹을까? 그래도 기다려보자 아빠 근데 이거 밥만 피자 넣었어 응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 보다 먹겠어요 응 점심 안 먹어도 배고프지? 응 배고파 점심을 점심은 배로 때웠잖아 아니 이 배가 아니라 과일배 응 이거 여기 찍어 먹어 이거 먹어봐 응 이거는 피클 와야 이거 먹어 이거 봐 자 먹어볼게 응 맛있어? 응 응 소원이도 피자 맛있어요? 응 이거는 응 이건 치즈가루 피자에 뿌려먹는거야 이게 무슨 맛이야? 나 치즈 이거는 처음 봐 파트 한 맛 밖에 안 나 근데 지금 이게 토마토 소스로 강해서 그래 내 피자 하나만 줘 어 이걸로 먹어볼게 응 맛있어? 응 더 주세요 맛있을까요? 알겠어요 맛있어 배고프지 안 먹어? 소원아 맛있어요? 응 버섯이야 버섯도 먹어야지 버섯도 먹어야지 이게 뭐지 버섯 피자야 이거 다 먹자 야 버섯도 먹어 소진아 응 이거 엄마가 먹고 싶다고 시켰는데 아들들만 먹네 왜 엄마 왜 안 오는거야? 예배 예배 예배? 엄마가 남겨놔야겠다 그치 응 소원아 그건 뭐야 두번째 피자야 아 간다 피자 어 조심해 조심해 아빠 그리고 이거 응 서원이가 빨리 먹는 이유가 내가 이거 꼬다리 먹잖아 응 근데 서원이는 이렇게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서원이는 꼬다리 안 먹더라 아빠랑 비슷해 아빠도 안 먹잖아 응 서원이 두번째 피자를 먹기 시작했다 응 서원아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세요 응 응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많이 먹자 많이 먹어요? 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많이 먹어요 응 오늘 소파게티 뭐야? 매운 거 아니야? 역시 면을 좋아하는 남자 응 근데 피자가 너무 맛있어 응 아빠잖아 안 먹어요 응 으음 으음 으응 으응 으음 으흥 으흥 아시니 전화 치는 거예요 네 아빠 이거 ASMR 하자 어때? 아빠 우리 ASMR 정체를 알 수 없어 그래? 아빠 우리 ASMR 성훈이 ASMR이야? ASMR 장통이야 맛있다 그래도 밥도 있으니까 먹고 밥 먹어요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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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걸 피자 먹는 맛이 있어 성훈아 폐라짜야 이거 햄면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? 여기에 햄 있었어 근데 햄은 어디지? 내가 먹었어 아니 폐라짱 같이 먹었어 이거는 토마토 토마토 왜 넣어놨지? 자 넣어볼게 응 맛있어 괜찮아? 응 나 폐라짜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 멋있겠어 맛있어? 응 맛있어 응 응 응 어때 성훈아? 맛있어 맛있어? 응 응 응 응 엄마가 언제나 봐요? 응 그러니까 근데 성훈이 파스타 또 먹는 거야? 응 내 거야 응 응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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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샘 다 내 거야 응 응 아빠 이거 해줘 응 이거 내려가는데 응 진짜 내려가는데 맛있어 응 파스타 내려가는 게 맛있어? 응 엄마 애쯤아 iyet 맛있어 야야야야야야야 과연이 사 advancing 와 벌써 되게 좋아 이거 어때? 내가 어떤 메모지? 형은 나 치즈 먹어요 치즈 이런거 옆에 맞아 그게 맛있어 난 그게 아니라 면이 맛있어 이게 안에는 안 묻혀져 있어 버섯이 잼이야 버섯도 먹어야지 사줘야 버섯은 싫어 그래도 몸에 좋은거야 버섯은 싫어 버섯은 싫어 맛있는 버섯은 없어요 너무 좋았네 사연하고 반밖에 안 남았어 이게 피자 오랜만에 먹는다 그치? 아니야 아니야? 왜 오랜만에 먹는거 같은데? 피자랑 피자 많이 먹었잖아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피자나 이런거 나올 때 1년에 한마디 있어 그랬어? 우리 학교에서 급식으로 피자나 햄버거 이런거 나온 적 있어 짜장면 아 그래? 짜장면이나 있지 알지 응 야 응 나 다 먹어야지 손장 컷 컷 컷 컷 컷 컷 형은아 장난치지마 아빠 우리 공평하네 4개 4개 그건 안돼 엄마꺼 엄마꺼 엄마꺼도 남겨놔야지 4개 4개 이거는 우리꺼 이거는 엄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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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엄마꺼 남겨놔야되니깐 맞아 엄마 너 엄마가 아프잖아 나 많이 남겨줘야지 서진이 하나 서원이 하나 먹어 나 먹어줘 엄마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되지? 네 아들들이 잘 돌봐줘야돼 아빠 이제 할만해 응 맞아요 감자는 나 안먹어봤어 고구마 고구마 자 먹을게 너 많은거 아니야? 엄마 응 와이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? 천천히 잘 먹어 응 아 천천히 먹어야지 응 저는 피자 대신 김치 백숙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왜 와이프는 잘 먹고 있어요 ei 네 그럼 감사합니다.